1.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지어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송축할 지어다. 찬송과 278장 총일 찬송 336장 찬송과 278장 찬송과 278장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양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훈렁니다 곧 뜨거워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권을 모르고 그 쓸쓸한 상어 가운데 늘 해는 무난 없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훈렁니다 곧 뜨거워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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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